떼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떼주세요. 그럼 이렇게 떼줄 수 있죠? 이것만 가지고 제가 한번 썰어볼게요. 물론 다 썰어도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엄청 크게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썰어줘야 돼요. 그리고 칼은 이렇게 잡고 내려 쳐야 되는데 절대 손을 잘라면 안되겠고 이걸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손을 잡을 때는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딱 누르고 이걸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이 4개는 눌러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건 눌러주고 이건 조절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굳어있으면 다치겠지?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아! 아니네. 안 보고 하지? 안 보고 하지? 열어만 보고 해. 열어만 보고 해. 슬로우로 해볼게 다시. 슬로우로 해볼게. 슬로우로 해볼게. 다시 세롴акста. 시작! 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